안녕하세요!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안녕하세요. 시나마 고기 물 물 물 고기 물 고기 물 고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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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추장 계란 밥 계란 소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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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추장 소금 요리 1.5스푼 покɑː 자기 bark 이건 꺄지 마이크 물 물 물 물 물 물 물 간장 젓가락 안녕하세요 이나랑 여러분 오늘 먹을 메뉴는 바로 제가 정말정말 좋아하는 잔치국수 이번엔 이 육수를 지대로 한번 내서 이렇게 만들어봤구요 그리고 제가 후다닥 만든 매운 것절이 그 다음에 요거는 맛있게 익은 매운 김치입니다 잔치국수에 매운 김치만 있으면 끝이에요 맛있게 먹겠습니다 잔치국수 이거 한 10인분 아니다? 찐이다 우선 그냥 먹어볼게요 아니다 와 미쳤다 새거 진짜 진짜 오 새거 고춧가루 제가 담근 겉절이 와 겉절이 대박이다 고기 고기 전부 맵다 너무 맛있어요 와 맵다 김치 딱 싸가지고 와 국물이 미쳤다 와 음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이건 내가 먹다니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진짜 맛있어 너무 맛있어 진짜 맛있다 맛있어 진짜 맛있어 맛있겠다 정말 맛있어 맛있겠다 맛있겠다 와 매워 파김치 음 소고기 맛있다 소고기 아 너무 맛있어 매워 매워 겉으로 너무 맛있다 겉으로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밥은 많다 밥은 저희 먹고 너무 맛있어 설탕 너무 맛있어 너무 매워 와 매워 너무 맛있어 마법을 먹고싶은게 왔어요 바삭바삭 한번 먹어봐도 det Again 저는 만든 과자 과자를 입 competing 와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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